백민철, 단어 할 차례구요. 왜 하다 말았어요? 테스트도 안하고. 오케이, 시작. 미트. 그러면 이거는 몇 가지 뜻? 뭐하고 뭐? 만나는 중에 만나는 거. 이거는 몇 가지 뜻? 뭐? 오케이. 이 속에 deed 들어가면 뭐 되지? 몰라요? 미티드인가? 어? 래프. 라프. 라프.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지? 언제 그랬더니 15분에서 20분 동안 이럽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뭘까요? How old? 아, old이야? How long? 됐습니까? 오케이, 얼마나 오래가 뭐라고요? How long? How long? How long은 얼마나 긴지 길이를 물어볼 때도 쓰이고요. 얼마나 오랫동안인지도 물어볼 때도 쓰이기도 합니다.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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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어찌 노래한다? 함께 노래한다. Sing together. 함께 노래한다. Doing. Doing.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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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u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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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어찌 시? 어찌? 소리 지른다. Loudly. Shout loudly. 큰 소리로 소리 지른다. Loudly. Do. 요가하다? Do. 어? 요가하다? Do. Do. 요가. Do. 요가. 태권도하다? Do. 태권도. Do. 태권도. 숙제하다? Do. Do. 황워크. Do. 황워크. Do. 황워크. Do. 황워크. 미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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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60미니트는 뭐가 되죠? 60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지? 뭐하고 갔지? 데이. 어? 하루에요 이게? 어? 원 아워 하고 갔죠? 네. 그럼 아워는 무슨 뜻인데? 시간. 시간. 그러면 얘를 원 미니트를 육십으로 쪼개면 뭐가 되죠? 뭐가 되죠? 오오오. 시크스티 세컨즈가 모이면 원 미니트가 되고 얘가 시크스티 미니트가 되면 뭐가 되고 원 하월가 되고 24 Hours는 뭐가 되고 One Day가 되고 Seven Days가 모이면 A Week가 되고 그 다음에 Four Weeks는 뭐가 되고 One Month가 되겠지 Month가 뭔데 달 월 월 일개월 그 다음에 Twelve Month는 뭐가 돼 월 One Year가 되겠네 좋습니까 아 예 예 예 부는 미니시다 그치 예 안녕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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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해 click happy E g 배고 뷔 엠 걸 hj 건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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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뜨실 것. 걷는 곳은 건강이 좋다. 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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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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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어디지? 그러면 퀵의 뜻은 뭘까? 퀵클리 그렇지 무슨 시지? 어떤 시 퀵 서비스 어떤 서비스? 빠른 서비스 어떤 시에 뭐 붙이면 붙이면 무슨 시가 될 수도 있다 어찌 시가 될 수도 있다 친절한 친절한 친절하게 친절하게 행복한 행복하게 해플리 해플리 슬픈 슬프게 새들리 목소리가 큰 라우드 목소리 크게 라우드리 어찌 목소리 크게 어떤 목소리 큰 읽어보세요 라우드 보이스 뭘까? 목소리 어떤 목소리? 큰 목소리 보이스 목소리네 헬스 무슨 시? 이름 시 이름 시 그러면 이거 읽어볼까?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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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뜻은? 건강 시 오케이 무슨 시? 어떤 시 오케이 안개 포 포 무슨 시? 이런 시 오케이 안개 낀 포기 포기 무슨 시? 어떤 시 태양 쏜 오케이 화창한 쏜이 비 레인 비 내리는 레인이 좋습니까? 레인이데이 피프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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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부분 틴 여기를 세게 읽어야 돼 피프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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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피프 피프 피프야? 십오 십오 피프틴 오십 피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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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백 파이브 파이브 헌드러그 오천 파이브 타우젓 파이브 타우젓 파이브 타우젓 오 백만 파이브 밀리언 파이브 밀리언 파이브 밀리언 오오 오조 파이브 트릴리언 파이브 트릴리언 숄더 숄더 샴푸 중에 헤드 앤 숄더 라고 있어요 헤드 앤 숄더 여기랑 여기 비듬 안 생기게 해준다고 해서 헤드 앤 숄더 헤드 앤 숄더 어깨에 비듬 안 떨어지게 해준다고 그래서 샴푸 이름이 뭐라고? 머리로 헤드 앤 숄더 머리와 어깨 숄더 20 20 20 안쪽 불이 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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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l good feel good all day all day stre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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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거야? 당한거야? 당한거야? 당한거야 그래서 스트레스의 뜻은 스트레스를 주다야 그러면 스트레싱의 뜻은 스트레스를 주는거 스트레스를 주는거고 스트레스를 주는거고 스트레스를 받은거야 네 next time next time 6가지 질문 중에 when 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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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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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up wake up get up 오케이 수고했구요 단어 쓰기 시험 잘 써주세요 10 10 10 감사합니다.